3일입니다. 2월 3일 심화반 8강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더 스피드하게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거의 문법 다 지나갔어요. 심화편하고 가정법하고 분사법만 슬쩍 하면 되니까 문법하고 남은 시간 계속 긴 문장 슬쩍 피해로 달려가겠습니다. 문법을 배운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법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일본어를 배우든 중국말을 배우든 그 나라의 말하는 법인데 그 나라 언어의 법인데 문법을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문법을 많이 했는데도 말을 못 할까요? 거기에 굉장히 아이러니깐 허점이라면 허점, 결론이라면 결론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영어를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는 흐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문장을 한글로 해석하려면 영어 문장 속에 영어 문법, 배운 문법을 활용해야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어를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어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어로 말을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나와야 되는 거죠.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즉 한글에서 영어로 할 때 우리말 문장에 영어 문법을 넣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했던 거죠. 이게 대화인데 해석하게도. 절대용어는 철저하게 한글에 영어 문법을 적용해서 영어로 말하는 법입니다. 6PA, 6PS도 다 우리말 문장에 넣어서 영어로 말하는 하나의 스킬을 배운 거죠. 이번 주제는 주어가 없는 문장에서 즉 비인칭 주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학습하겠습니다. 시간, 계절, 거리, 명암, 날씨, 온도 등 우리말 문장에서는 주어를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7시야. 안 썼잖아요. 그런데 문장이에요 우리는. 봄이네. 우리가 문장인데 영어에서는 이걸 허용을 안 해요. 항상 영어에서는 문장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우리말에 주어가 없을 때 영어는 거의 it, it을 씁니다. 이때 그것은이란 뜻이 아니에요. 아무 뜻이 없이 그냥 주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7시네. it's seven 하는 거죠. 어우 뜨거워. it's hot. 봄이군요. it is spring. it is 할 수도 있고요. it's 줄여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것을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특별히 설명할 것이 아니고요. 예문을 통해서 비인칭 주어가 들어 it 하고 의식하면서 it로 주어를 하면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회까지는 2km다. 거리죠. 그죠. 거리니까 주어쓰 it으로서 시작해서 영어로 말을 합니다. It is two kilometers from here to church. It is two kilometers from here to church. It is two kilometers from here to church. 등이 많아서, 램프가 많아서 방이 환하다. 어떻게 해? The room is bright by many lights. The room is bright by many lights. The room is bright by many lights. 이 문장은 더 룸이라는 주어를 썼는데 이거는 It is bright by many lights in the room. 이래도 상관없는 거란 얘기죠. It, 빈칭 주어를 쓴 다음에 방 안이 in the room 해도 되는 거죠. 그 옷이 너무 덥다. 온도죠. It is too hot in the classroom. 이거 지방의 겨울은 아주 춥다. 날씨잖아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겨울은 하고 주어가 있는 것 같지만 시간, 계절, 날씨, 명함, 이런 등은 일부러 빈칭 주어를 써서 영어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이 얘기죠.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12월에 들어서 기온이 점점 추워진다. 날씨니까요. It gets colder and colder in December. It gets colder and colder in December. It gets colder and colder in December. 이 우리말 문장을 약으로 하는 걸 절대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문장, 계절, 날씨, 온도, 명함, 이럴 때는 빈칭 주어 It을 써서 자유롭게 말하라는 거죠. 절대 이걸 외우면 안 돼요. 외울 필요는 언제 써먹어요? 외우는 거는 그 써먹을 환경이 맞아야 쓰는 건데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런 빈칭 주어 It의 개념을 파악해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너무 늦었다. 서둘러 가자. It is too late. Let's go hurry up. 지금 도착하는 것은 너무 일러. It is too early to arrive now. It is too early to arrive now. 집에서 버스 용역까지 500m야. 거리죠. It is 500m from the house to the bus stop. It is 500m from the house to the bus stop. 그때는 일곱시였다. 시간이죠. It was 7 o'clock at that time. 오늘은 11월 30일이야. It is November 3rd today. It is November 3rd today. It is November 3rd today.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It is Sunday today. It is Sunday today. It is Sunday today. 터널 안이 너무 어둡다. 명암을 말하는 거죠. It is too dark in tunnel. It is too dark in tunnel. 은행나무 잎으로 아주 넓았다. 거리가 It is very yellow with ginkgo leaves. It is very yellow with ginkgo leaves. It is very yellow with ginkgo leaves. 짙은 갈색이다. It is dark brown. It is dark brown. It is dark brown. 비가 오고 있었다. It was raining. It was raining. It was raining. 진행력이죠. 눈이 내릴 것 같아. It is going to snow. It is going to snow. It is going to snow. 것은 어떤 작정 예정됐을 때 쓰는 가까운 미래죠 벌써 겨울이다 계절이죠 it is already winter it is already winter it is already winter 오늘은 부모님 결혼기념일 입니다 it is my parents anniversary it is my parents anniversary it is my parents anniversary 그땐 너무 어두웠다 it was too dark then it was too dark then 자정이네 it is midnight it is midnight it is midnight it is midnight 지금까지 비인칭 주어 우리말로는 주어가 없을 때 영어는 반드시 비인칭 주어 이슬에서 문장의 형태를 갖춰서 말을 한다는 비인칭 주어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이정도 비인칭 주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어로 쓰는 비인칭 주어의 문장은 거의 다 예정이 예문이 된 거에요 이대로 그냥 거침없이 it 하고 영어로 말합니다 자 이제 영어로 공식이 있는게 진행형 현재관료 수동태인데 이제 추가하면 가정법이 있습니다 가정법은 모르면 안하면 되지만 알아두면 어렵지 않아요 해보겠습니다 심화 2편 문법을 진행하고 있구요 자 오늘부터는 가정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하기 이전에 계속 반복되는 문법에 대한 기초 개념을 확실하게 확립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언어를 익히는 데 있어서는 문법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문법이 필요 없을 때는 모국어입니다 모국어라는 것은 우리 아기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우리나라 문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리가 없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혀 문법에 어긋나지 않게 말을 합니다 이겁니다 바로 모국어는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문법에 맞게 말해야 되는 것이 문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는 일부러 그 나라의 문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또 개인적으로 십수년 수십년 동안 영어를 했고 문법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영어로 거의 못할까요 잘 말을 한다는 것은 하고 싶은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좌우지간 영어를 이해하는 것조차도 영어문법이 필요하죠 즉 영어를 한글로 해석할 때는 영어문장 속에서 영어문법을 배운 걸 활용해서 해석을 해야만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건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해야 돼요 말은 우리 하고 싶은 마음속에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말을 영어로 하려면 우리말 문장 속에 영어문법을 넣어서 말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했던 거죠 절대영어에서 이걸 진행을 하는 거죠 천동설 시절에 지동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영어에서 한 걸 지금까지 우리가 영어 공부를 했던 것은 지난 100년 동안 한국 학습으로 영어가 진행됐던 것은 천동설이었고요 절대영어에서 이제 진행하는 것은 한글에서 영어는 지동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말 속에서 학습하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을 공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말 문장에도 있는 것을 우리말 문장에서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영어의 가정법 법칙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가정법 현재라는 것은 실현 가능한 현재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공식이 if 주어 그냥 동사를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흐름을 흐름대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식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주어 will 원형 동사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열하면 오히려 어려워요 그냥 말로 다 해보자고요 네가 이 음식을 먹으면 아빠가 인형을 사줄게 이런 문장입니다 아직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아이가 당연히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안 먹을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실현 가능한 현재의 어떤 뉘앙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영어로 말해요 if 주어 현재 동사 이걸 공식이라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을 하면 돼요 if you eat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아빠가 인형을 사줄게는 주어의 의지가 있는 거니까 주어 쓴 다음에 will 쓰고 동사 쓰면 돼요 법칙이라고 외울 필요가 없는 그냥 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if you eat this food 네가 이 음식을 먹으면 아빠가 아이죠 I will buy a doll 너희 인형 사줄게 어렵지 않죠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가정법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if you eat this food I will buy a doll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if you eat this food I will buy a doll if you eat this food I will buy a doll if you eat this food I will buy a doll 가정법 현재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녀가 제 시간에 오면 난 그녀와 결혼할 거야 그녀가 제 시간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즉 실현 가능한 현재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대로 말을 하면 됩니다 자 말 어떡하죠 if she comes on time 그러니까 제 시간에 오면 이건 그냥 문장이에요 if만 뭐 한다면이니까 그러니까 이 풀을 앞에 접속사처럼 누운 거죠 난 그녀와 결혼할 거야 그럼 나의 의지가 있으니까 will이 들어가는 거죠 I will marry her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if she comes on time I will marry her If she comes on time I will marry her if she comes on time I will marry her If she comes on time I will marry her 이번에 시험에 통과하면 엄마가 자전거를 사줄 거야 그렇죠? 통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과하라고 동료를 하는 거죠 공식의 축도 안 끼는거죠. 그대로 말해볼게요. If you pass the test this time, 엄마가 아이죠. Mom will buy you a bike 또는 I will buy you a bike 하면 되는거죠. If you pass the test this time, Mom will buy you a bike. If you pass the test this time, Mom will buy you a bike. 오늘 네가 예스라고 대답을 하면 내가 집을 사줄게 이런 얘기에요. 예스 하면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그냥 말을 하면 됩니다. 주절도 종속절도. Yeah. If you say yes, I will buy you a house. 제발 예스 좀 해라 이런 얘기에요. 아빠가. If you say yes, I will buy you a house. If you say yes, I will buy you a house. If you say yes, I will buy you a house. 네가 그녀와 함께 공원에 가면 그녀가 너랑 결혼할 거야. 그냥 가 이런 얘기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냥 말하면 됩니다. 앞에다 if만 넣고. Yeah. If you go to the park with her, she will marry you. If you go to the park with her, she will marry you. If you go to the park with her, she will marry you. If you go to the park with her, she will marry you. 내가 그를 지금 만난다면 나는 내 숙제를 보여줄 것이다. 일부러 말을 만든 겁니다. 우리 말의 수준을 따질 필요는 없어요. 절대요. 어떤 우리말이라도 영어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숙련시키는 거죠. 내가 그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니까 실현 가능한 현재죠. If you go to the park with her, you will 해서 말하면 되는 거죠. If I meet him now, I will show him my homework. If I meet him now, I will show him my homework. If I meet him now, I will show him my homework. If I meet him now, I will show him my homework. 만일 네가 신분증이 있으면 나는 통과시켜줄 수 있어. 신분증 좀 내놔봐 이 말이죠. 실현 가능하지요. 신분증이 있다면 그죠? If your 현재 동사, your will 하고 말하면 됩니다. If you have your identification card, I can let you pass. If you have your identification card, I can let you pass. 만일 그가 집에 있다면 내 전화를 받을 수 있을 것이야. 있을 수도 있고 그 집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실현 가능한 현재란 얘기죠. If he is at home, he will answer my call. 그죠? If he is at home, he will answer my call. If he is at home, he will answer my call. 만일 네가 그 서류를 지금 보내면 내일 주어님 그 서류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빨리 좀 보내 이런 개념이죠. 보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현재란 말이죠. 그대로 if 주어 현재 동사하고 주어 will 하면 되는 거죠. If you send the paper now, John will receive it tomorrow. 안 늦었어 이 말이죠. 빨리 보내 이런 개념이죠. If you send the paper now, John will receive it tomorrow. If you send the paper now, John will receive it tomorrow. If you send the paper now, John will receive it tomorrow. If you send the paper now, John will receive it tomorrow. 네가 지금 전화를 하면 사장님과 이야기 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해봐 이 말이죠. 실현 가능한 현재죠. If 주어 현재 동사, 주어 will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If you call now, you can talk to my bus. If you call now, you can talk to my bus. If you call now, you can talk to my bus. If you call now, you can talk to my boss. If you call now, you can talk to my boss. 다음엔 약간 어려운 과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어에서 한글로 이해하는 건 필요 없는 공부를 그런 천동설 개념이라고 교수들은 얘기합니다. 저한테 한글에서 영어로는 절대 진행되는 가정법에서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속에서 학습하는 가정법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정법 과거를 합니다. 지난 가정법 현재에서는요. 무대는 현재입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가 이번에 1등을 하면 자전거 사줄게. 1등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법 과거는요. 아이러니크하게도 무대는 똑같이 현재입니다. 그런데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형성이 됩니다. 가정법 현재는 제가 공식 주입 안 했어요. 그냥 대충 흐르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차피 일반 평소문처럼 말하면 되는 거니까 접속사를 if만 쓰고요. 그런데 가정법 과거는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진행형 현재관리 수동태처럼 if 한 다음에 주어 한 다음에 과거 동사를 써야 됩니다. 무대는 현재인데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비동사가 동사일 때는 무조건 워만 써야 됩니다. i 할 때 과거는 was 였잖아요. 안 돼요. were 써야 돼요. 3인칭 단수도 were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이유를 모를 거예요. 왜 이런지 역사가 언어의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종속절은 주절이죠. 이게 종속절이고 주절을 이걸 하고 나는 이게 주절이에요. 반대로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가 오면서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대로 말을 연습을 해보면 저절로 체득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이 그냥 상황을 개념을 이해하고 써보자고요. 내가 그라면 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나고 그는 그인데. 근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연 불가능한 현재의 가정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if 저어는 어떻게 하냐면 if 주어 과거 동사를 쓰는 거예요. 비동사일 때는 were 쓰고요. 그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등을 적절히 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되는 겁니다. if I were he 내가 그 다른 영어를 어떻게 해요? I am he가 되겠죠. 비동사잖아요. 근데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 were를 쓴다. was가 아니고요. if I were he I wouldn't say like that. 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I wouldn't say like that. 주로 would와 could가 씁니다. could는 난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야. 이게 되겠죠. would가 쓰면 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어감의 차이, 뉘앙스의 차이죠. if I were he I wouldn't say like that. if I were he I wouldn't say like that. if I were he I wouldn't say like that. if I were he I wouldn't say like that. if I were he I wouldn't say like that. 실현 불가능한 현지에요 그죠 내가 부자가 영어로 어떻게 되죠 I am rich. I am rich. 비동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if I were rich. 가정법 과거는 무대는 현재인데 과거동사를 쓴다는게 좀 여러분들께서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되요 습관화가 되어야 되요 습관화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이 법칙이 습관화가 되어야 되죠 if I were rich 그들에게 돈을 많이 줄 거야 그죠 I would give them much money 이렇게요 if I were rich. I would give them much money if I were rich. I would give them much money if I were rich. I would give them much money if I were rich. I would give them much money 다음 내가 다리가 튼튼하다면 자산을 오를 거야 다리가 지금 약한 사람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현재의 과정인 거죠 공식대로 말을 해봅니다 if I my leg was strong 다리가 튼튼하니까 내 다리가 튼튼해 my leg is strong 이잖아요 이즈가 들어오지만 가족법 과거에서는 비동사는 무조건 다 were를 쓴다고 했죠 if my leg was strong I would climb that mountain 만약에 저산을 오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would 대신 could을 쓰면 돼요 I could climb that mountain If my leg were strong, I would climb that mountain 내가 티켓을 갖고 있다면 너와 함께 콘서트에 갈수 있을 텐데 이 문자가 말합니다 티켓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거죠. 실현 불가능한 현재의 과정인거죠. 공식대로 해 봅니다. 동사가 뭐예요? if I have a ticket 이잖아요. 일반 동사의 과거와 had를 쓰면 되는거죠. if I had a ticket 비동사일 때는 무조건 were를 쓰고요. 일반 동사일 때는 그 동사의 과거를 쓰면 되는거죠. With you? if I had a ticket I could go to the concert with you. if i had the ticket I could go to the concert with you. 내가 미국인이라면 영어로 잘 말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미국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가정하는 거죠 아쉬워하면서 공식대로 말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 봐도 할 수 있겠죠 If I were American 영어로 잘 말할 수 있으니까 I could speak English well 이렇게 나오겠죠 If I were American, I could speak in English well 영어 문법은 되게 좋은 겁니다 편한 거예요 거기다 넣어서 말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구구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문법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말에 넣어서 개념만 확실히 알아서 그냥 말하는 연습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If I were American, I could speak in English well 내가 잘생겼다면 인기 있을 거야 interesting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거죠. 실험 불가능한 현재의 가정인거 아시겠죠. 공식대로 말해봅니다. 내가 잘생겼다면 영어로 어떻게 되죠. If I am handsome이겠죠. I am handsome이 잘생겼다죠. 그러니까 if I were 써야 되죠. 가정법 과거니까. If I were handsome, I would be 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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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가 나라면 나는 그녀를 잡을 거야. 그가 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가 나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He is I가 되겠죠. He is I. 그러면 비동사니까 worse야 되겠죠. If he were me, he would catch her. 이렇게 되겠죠. If he were me, he would catch her. 이 문장은 If he were I, 이럴 수도 있겠어요. If I were I, I would catch her.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 갈 텐데 차가 없는 신세이기 때문에 이런 한탄을 하는 거겠죠. 실현 불가능한 현재죠. 공식대로 합니다. 동사는 have가 되겠죠. 그러니까 had가 나오겠죠. If I had a car, if we had a car, we would go there. If we had a car, we would go there. If we had a car, we would go there. If we had a car, we would go there. 내가 머리가 좋다면 나는 서울대 갔을 텐데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하죠. 실현 불가능한 현재를 지금 한탄하는 거죠. If I was smart, I could go to Seoul University. 하면 되겠죠. If I was smart, I could go to Seoul University. If I were smart, I could go to Seoul University. If I were smart, I could go to Seoul University. 내가 미국에 있다면 그녀를 만날 수 있을 텐데 미국에 있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하죠. 실현 불가능한 현재의 가정인 거죠. If you were 과거 동사, you were would should 동사 공식대로 합니다. If I were in America, 그렇죠? 내가 미국에 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If I lived in America가 되겠죠. 과거 동사를 쓰는데 비동사면 무조건 월을 쓴다는 건 I could meet her. I could meet her 하면 되겠죠. If I were in America, I could meet her. If I were in America, I could meet her. 과정법 과거인데 과거가 아니죠. 현재 뭐예요. 현재. 현재인데 불가능한 가정을 할 때는 과정법 과거라고 하고 if 주어 과거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우드 동사 원형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된 개념을 우리말에서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말에서 자 그래서 이번 강좌는 가정법 우리말 속에서 학습하는 가정법인데 어떤 걸 하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합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하기 전에 지난 두 강좌를 통해서 가정법 현재를 배웠고요. 가정법 과거를 배웠죠. 가정법 현재는 개념이 뭐예요. 가능한 현재. 무대는 현재예요. 시간성 무대는 현재인데 가능한 현실이에요. 가능한 현실. 야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좋은 옷 사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하면 되잖아요. 가정법 과거는 뭐냐면 현실인데 무대는 내가 너라면 내가 너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에게 날아갈 시대. 이런 식인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가정법 과거는 뭐냐면 시제가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시대의 아쉬움 불가능했던 현실을 갖다가 아쉬워하는 거죠. 그럴 때는 공식이 if 주워 had pp 써야 돼요. had하고 과거 변상 그 다음에 주절은 주워, would, could 등 쓰고 have pp 써야 되고요. 습관화 시키면 이거는 공식처럼이 아니라 그냥 습관화를 해버립니다. 개념을 이해한다면 습관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몇 번 하면 체득이 되는 겁니다. 해볼까요? 내가 그였다면 과거는 시대의 무대는 과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그였다면 이게 만약에 지금이라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내가 그라면 이렇게 나왔겠죠. 내가 그였다면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아, 이거는 과거의 실현불가능한 과거의 과정이구나 그러면 공식이 떠올라야죠. if 주워 had pp 쓰고 주워, would, have pp 쓰면 되는 겁니다. if I had been him had하고 과거 분사를 쓰기로 했어요. 과거 분사는 그 문장의 동사의 과거 분사예요. 이해가 되는데요? 내가 그라면 I am he잖아요. I am he 그럼 동사는 비동사니까 이거의 과거 분사니까 been이 써야죠. if I had been him I wouldn't would have pp니까요. I wouldn't have talked like that 하면 됩니다. if I had been him I wouldn't have talked like that if I had been him I wouldn't have talked like that if I had been him I wouldn't have talked like that if I had been him I wouldn't have talked like that 내가 부자였다면 과거의 아쉬움이죠. 지금이라면 내가 부자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을 거야. 못 주운 게 아쉬운 거죠. 공식대로 합니다. if you had people 써야죠. if I had been which 또 비동사니까 been 이오죠.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을 거야. I would 그죠. have, give, gave, given pp 써야죠. I would have given them much money 이렇게 할 수 있겠죠. if I had been rich I would have given them much money. if I had been rich I would have given them much money. if I had been rich I would have given them much money. if I had been rich I would have given them much money. 내가 다리가 튼튼했다면 저 산을 올랐을 거야. 그 당시예요. 과거죠. 과거에 실현불가능한 내용을 하는 거죠. 아쉬워하는 거죠. if I had 자, 내가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 I have a strong leg 이렇게 될 거예요. 동사는 have니까 그거의 과거 분사니까 head 쓰는 거죠. 자, 앞에 head하고 주위에 had, head하고는 공식적인 거예요. head 과거 분사니까 head, head가 나온 거죠. 동사가 have니까 have에 과거 분사 head 쓴 거죠. if I had had a strong leg 저 산을 올랐을 거야. I would have climbed would have pp I would have climbed then mountain. if I had a strong leg I would have climbed that mountain. if I had had strong leg I would have climbed that mountain. if I had had strong leg I would have climbed that mountain. if I had had strong leg I would have climbed that mountain. 내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널 만났었을 텐데 그죠. 과거의 얘기입니다. 과거의 아쉬움인 거죠. 공식대로 합니다. 내가 한국에 있어 비동사죠. 그러니까 had been 들어가야겠죠. if I had been in Korea 만나 썼을 텐데 I would have min, met, met 몇이 되겠죠. I would have met you 가 되겠죠. if I had been in Korea I would have met you. if I had been in Korea I would have met you if I had been in Korea I would have met you if I had been in Korea I would have met you 당시에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과거의 내용이죠. 과거의 내용대로 공식대로 합니다. If I had studied harder than at that time, I could have passed the exam 이렇게 말하면 되죠. If I had studied harder than, I could have passed the exam. If I had studied harder than, I could have passed the exam. If I had studied harder than, I could have passed the exam. 그가 당시 돈이 많았다면 그 집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꽤 아쉬워하는 거죠. 똑같이 공식에 대입해 봅니다. If I had, 그가 돈을 많이 가지고 동사가 have죠. 그 다음에 have money죠. Has money죠. If I had had much money then, I could have bought the hou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 I had had much more than, money then, I could have bought the house. If I had had much money then, I could have bought the house. If I had had much money then, I could have bought the house. 내가 시간이 있었더라면 그가 더 많은 고기를 잡았을 것이다. 그죠? 그 당시죠. 과거의 시간이죠. 실험 불가능한 과거의 과정을 말하는 거죠. If I had had time, I would have caught more fish. 시간이 없어서 못 잡았어. 이 말인 거죠. If I had had time, I would have caught more fish. If I had had time, I would have caught more fish. If I had had time, I would have caught more fish. If I had had time, I would have caught more fish. 이 문장에서 그가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would 대신 could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천만 원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 차를 구입했을 것이야. 없었기 때문에 못 산 거야. 이 말이죠. If I had had 10 million won, I would have bought the car. If I had had 10 million won, I would have bought the car. If I had had 10 million won, I would have bought the car. If I had had 10 million won, I would have bought the car. If I had had 10 million won, I would have bought the car. 자, 그녀가 남자였다면 그녀는 나라를 구했을 것이야. 남자일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실현불가능한 과거의 과정인 거죠. 공식적으로 합니다. If she had been a man, 동사가 비동사죠. She is a man, 비동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is가 아니고 과거분사 been을 써야 되죠. If she had been a man, she would have saved her country. 우리가 형제였더라면 그 이를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실현불가능한 과거의 과정인 거죠. If we had been brothers, we could have done the work. If we had been brothers, we could have done the work. 나갈 숫자가 있으니까 can의 과거, could를 쓴 겁니다. If we had been brothers, we could have done the work. If we had been brothers, we could have done the work. 그래서 문법을 알면 말이 아주 편해요. 그래서 절대영어는 영어로 말하는 가장 최적화된 뼈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s us if. 마치 뭐 뭐 한다면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것도 개념을 아시고 바로 해보겠습니다. 과거에서도 그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뉘앙스입니다. 뭐뭐 이길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현재 상황의 아쉬움입니다. 지금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거요. 가정법 과거왈련은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 상황인 겁니다. 과정법 과거는 가정법 이 후절이 똑같아요. 주어 과거동사 했고요. 가정법 과거왈련은 또 이 후절이 주어 다음에 헤드 피피했듯이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하면 이해가 돼요. 그녀가 내 애인이라면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죠. 이건 현재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I wish that 한 다음에 if 주어 과거동사 하면 되는 거죠. I wish that she were my lover. B 동사는 전부 다 과거가 were 입니다. I wish that she were my lover.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I wish that she were my lover. I wish that she were my lover. I wish that she were my lover. 내가 돈이 많다면 좋을 텐데 이것도 지금의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I wish that 하고 주어 과거동사 쓰면 되는 겁니다. I wish that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have 동사죠. 그러니까 I had 가 되겠죠. I wish that I had much money. I wish that I had much money. 내가 유명한 배우, 영화배우들을 안다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좋을 텐데 똑같은 뉘앙스죠. 똑같은 현재 사실의 아쉬움, 실현 불가능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I wish that. I wish that I knew. 너 알다가 넣으니까. I knew famous movie stars. I wish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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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ew famous movie stars. 내가 그것을 일찍 끝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건 과거 내용이죠. 과거의 아쉬움 상황이죠. 그러면 I wish that I had pp. 이렇게 주어 had pp 하면 되겠죠. I wish that I had finished it early. I wish that I had finished it early. I wish that I had finished it early. I wish that I had gone there yesterday. I wish that I had gone there yesterday. I wish that I had gone there yesterday. I wish that I had bought the nice bag. I wish that I had bought the nice bag. I wish that I had bought the nice bag. I wish that I had bought the nice bag. I wish that my son had succeeded. I wish that my son had succeeded. I wish that my son had succeeded. 그때 그 집을 샀다라면 좋았을 텐데 또 무대가 과거네요. 시간성 무대가 과거에 아쉬우니까 이 푸주어 had pp 쓰면 되겠죠. I wish that I had bought the house then. I wish that I had bought the house then. I wish that I had bought the house then. I wish that I had bought the house then. 지금 내가 너를 만나면 좋을 텐데 이거 무대가 현재죠. 시간성 무대가 현재 아쉬움. I wish that 주어. 그 다음에 과거동산 하면 되죠. I wish that 주어 해도 과거동산. I wish that I met 그러면 되겠죠. I met you now. I wish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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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d met you then. I wish that I met you then. I wish that I had met you then. 이번 강좌는 가정법 중에서 I wish that, 우리 가정법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랜덤입니다. 이제 그 동안 배운 걸 섞어서 열 문장 안에서 한 번 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말 속에서 학습하는 가정법 랜덤입니다. 또 브레이크 다운 거절 문장 안에서 한 번 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말 속에서 학습하는 가정법 랜덤입니다. 자, 가정법 예문을 통해서 진행해 봅니다. 만약 네가 남자라면 넌 용감한 장군이 되었을 거야.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즉 현재 사실의 현재 불가능한 현재의 가정인 거죠. 실현불가능한 현재의 가정. 그럼 이건 과정법 과거라고 하는데 자, 시대의 무대는 시간성, 무대는 현재지만 쓸기는 과거 형태로 쓴다 이 말이에요. if, 주어, 과거, 동사. 비동사일 때는 word을 쓰고요. 그 다음에 주절은, 이건 if절이고요. 주절은 그 뒤에 나오는 뭐 뭐 했을 거예요. 이게 주절입니다. 주어, would, 또는 could 쓰고 동사 원형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if you were a man, 비동사일 때문에 word을 쓴 겁니다. you would be a brave general 이렇게 합니다. if you were a man, you would be a brave general. if you were a man, you would be a brave general. if you were a man, you would be a brave general. 만약 네가 미인이라면, 미인 대회에 나갈 거야. 미인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실현불가능한 현재의 가정인 거죠. 자, if 주어, 과거 동사 쓰고, 주어, would 동사 번영하면 되는 거죠. if you were a beauty, if you, if I were a beauty, 내가 미인이라면, if I were a beauty, 내가 미인이라면, I would participate in a beauty contest 이렇게 나가죠. contest 이렇게 나가죠. if I were a beauty, I would participate in a beauty contest. 자, 여기서 비동사 i에는 주로 비동사가 m이나 was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정법 과거에서는 무조건 우어가 들어갑니다. if I were a beauty, I would participate in a beauty contest. if I were a beauty, I would participate in a beauty contest. if I were a beauty, I would participate in a beauty contest. 내가 부자라면 저 비싼 자를 살 텐데, 사실은 불가능한 현재의 가정인 거죠. 내가 부자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if 주어, 과거 동사, 비동사는 were, 그 다음에 주절은 주어, would, should, could, 그 다음에 동사 번영을 쓰면 되는 거죠. if I were rich, 저 비싼 자를 살 텐데, I would buy that expensive car. 살 텐데 할 때, I would buy, 이렇게 합니다. if I were rich, I would buy that expensive car. if I were rich, I would buy that expensive car. if I were rich, I would buy that expensive car. if I were rich, I would buy that expensive car. 만약 내가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새가 될 수가 없는, 실현 불가능한 현재의 가정인 거죠. 그럴 때는 가정법은 과거라는 명칭을 쓰고요. 시제가 또한 과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would, could, 동사원영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이렇게 하면 되죠.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내가 책임자라면 난 널 용서했을 거다. 내가 책임자일 수가 없을까 이런 말을 하죠. 시연 불가능한 현재의 가정인 거죠.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would, 동사원영 공식서서. 들어갑니다. if I were a person in charge, I would excuse you. if I were a person in charge, I would excuse you. if I were a person in charge, I would excuse you. if I were a person in charge, I would excuse you. 내가 너라면 주식에 투자할 거다. 내가 너가 될 수가 없으니까 실현 불가능한 현재의 가정인 거죠. 공식대로 대입해 봅니다. if I were you, I would invest in stocks. stock의 주식이죠. if I were you, I would invest in stocks. if I were you, I would invest in stocks. if I were you, I would invest in stocks. if I were you, I would invest in stocks. 내가 그였다면 그를 만날 텐데. 내가 그녀였다면 있죠. 그녀였다면 그를 만날 텐데. 지금 얘기하는 거죠. 실현 불가능한 현재의 가정인 거죠. 공식대로 대입해 봅니다. if I were her, I would meet him. if I were her, I would meet him. if I were her, I would meet him. 자, 그때 내가 돈이 많았더라면 너에게 빌려 주었을 텐데. 이거는 상황이 과거죠, 시제가. 자, 무대가 과거입니다. 과거 실현 불가능한 과거의 가정인 거죠.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해서요. 공식을 if 주어 had 과거분사 pp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절은 주어, would, have, pp를 쓰면 되는 거죠. 공식대로 if I had had much money then, I would have lent you money. 그죠? if I had had much money then, I would have lent you money. if I had had much money then, I would have lent you money. if I had had much money then, I would have lent you money. if I had had much money then, I would have lent you money. I would have lent you money. 오늘 너를 만나면 좋을 텐데, 아쉬움은 I wish that.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근데 시간성의 무대가 현재죠. 실현 불가능한 현실의 아쉬움이니까 I wish that 한 다음에 주어 과거동사를 쓰면 되는 겁니다. I wish that I met you today. I wish that I met you today. 시험에 통과되었으면 주어 스탠드 과거의 아쉬움이죠. 실현 불가능한 과거의 아쉬움이죠. I wish that 한 다음에 주어 had pp 쓰면 되겠죠. I wish that I had passed the exam 하면 되죠. I wish that I had passed the exam. I wish that I had passed the exam. 이번 강좌도 열 문장의 예문을 통해서 가정법을 골고루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강좌지 그리스도에서 bered고 이런 강좌지선을 통해서 이런 강좌지선을 위하여 쉴을 하는 강좌지根 fo'가 그sticks에 이어요 그런 강좌지선을 위하여 제거하는 강좌지, 이건 약한 5개짜리 개선의 문제 자, 본격적으로 또 긴 문장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자, 한마디씩 좀 얘기 좀 해보실래요? 권 목사님 잘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부터는 남은 네 강의 동안 긴 문장으로 달려갑니다. 하루에 10리터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사나요? 겁먹지 마시고요. 해볼까요? How long the man who drink the 10리터 water live? 잘하셨습니다. 97점. 뭔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뭘까요? How does the man who drinks 그래야죠? 네. 더 매니? 삼인칭 단수니까 해볼까요? How does the man? How does the man who drinks 10리터 of water? 10리터 water live. 이래도 되고 먼저 말을 하고 관계대 명사를 뒤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저도 목사님하고 같이 큰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저도 실수를 했어. 하우가 혼자 쓰이면 어떻게가 됩니다. 어떻게 시작 하루마다니까요.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리더스가 리더가 될 수도 있겠죠. 물질명사니까 S가 안 붙는 게 더 좋겠죠. 한국을 이긴 나라는 어느 나라에게 패했나요? 응. which which country which country did did the country which country which win which which want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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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즈에요 잃어버리다 패하다 루즈 어느 나라에게 DID THE COUNTRY 그나라는 패했느냐 DID THE COUNTRY WHICH WON KOREA 눈으로 보셨어요 영어 다시 지웁니다 TO WHICH COUNTRY DID THE COUNTRY WHICH WON KOREA LUS 한번 해볼까요 시작 To which country? To which country? To which country? Win one. Tree. Win one. Korea. Rose. 이런 문장은 없는데 일부러 만든 겁니다. 제가 그냥 어떤 말이든지 하자는 게 저의 취지예요. 다시 한 번 해볼까요? To which country? To which country? To which country? When we... When... When... When we... When... The man... Uh... Win the... Win the prize... Win the first prize... In the final... So... Meet...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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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we meet the man... Who won the first prize... Who won the first prize... At the world piano contest... When... Can we... When... Can we meet the man... Who won the first prize... At the world piano contest... When... Can we meet the man... Who won the first prize... At the world piano contest... Who can... Who can who... Who can... Who will... Who can we meet...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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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uates... Who won... Who... Prize... Who prize... First prize... At the... At the world... At the world... At the world piano contest... At the world piano contest... World piano contest... When can he meet the man who received the first prize of the World Piano Contest? 자, 잠깐 주목해 주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장이죠. 그렇죠? 이 정도는. 근데 이거를 떠듬떠듬 할 수 있을 정도면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넷플릭스나 우리가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이 절대 영어는 100% 영어 중에 몇 프로라고요? 1%입니다. 1%입니다. 진짜로요.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는 듣기로 가셔야 돼요. 듣기로. 근데 듣게 할 때 이렇게 한글로 영어로 보고 한글로 보고 영어로 보고 한글로. 내가 숙지된 다음에 자꾸 귀에 노출시켜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절대로 내가 모르는 문장이 절대로 100년 가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내 뇌에 있는 게 아다리가 됐을 때 딱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긴 문장 하는 게 좀 어렵더라도 이걸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한글 보고 영어 보고 다시 한글 보고 영어 보고. 자, 이제 영어를 보고 다시 한 번 해봅니다. 시작. 너는 옛날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고서를 몇 권 갖고 있니? 할 수 있다. 아, 고섭만 올드북스죠. 올드북스. 올드북스. 얼마나 book- OSAO 어... 하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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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古스크 아"; 제가 해볼게요 How many books do you have, the old books, which has old pictures? Which has old pictures? Which has old pictures. 관계대명사가 명확하게 들어가야죠. Old pictures. How many old books? How many old books do you have? Which have many old pictures do you have? 이렇게 바로 앞에다 했네요. How many old books? Which have many old pictures do you have? 이래도 되고. Which have many old pictures? Which have many old pictures do you have? Which have many old pictures? 아까 저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따로 했죠? 이래도 상관없는 거죠. 맞다 틀리다가 없어요. 다 맞는 거죠. How many books do you have, the old books? Which have many old pictures? Which have many old pictures? Which have many old pictures do you have? 한번 해볼까요? 시작. How many old books do you have? 자, 좋아요. 너는 왜 너를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한 그 여인과 헤어졌니? 자, 억지로 만들어봤어요. 한번 해보자고요. 헤어지는 게 뭐냐면 하트프람이요. 헤어지다는 게 뭐냐면 하트프람이요. 하트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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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 bok. 네. 해볼. 여러분들이 지금 떠돈떠떠떡 하려고 하는 게 대단한 궁금합니다. Owe. I loved you for a long time. Why did you cut from the woman? Had loved you for a long time. 질문. 왜 had loved를 썼어요? 과거 완료 썼어요? 사랑했었던. 오랫동안 사랑했었던 과거. 과거 완료. 디드가 있기 때문이죠. 노릇과거에서 과거까지니까. 과거에서 과거. 그때 헤드피피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완료는 지금이 들어 지금까지고. woman. Why did you cut from the woman who had loved? Why did you cut from the woman who had loved? 자세히 보세요. 다시 한글로 갈 거니까. 다시 한 번만. 시작. Why did you cut from the woman who had loved?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1, 2, 2, 3. 성경 절대 용어가 문법이 거의 50%는 he had loved.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함께 대명사와 이게. 자, 해봅니다. 도전. 이거 말고. 이렇게 한 문자가 이걸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기서 많은 문법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읽기만 해보세요 시작 아주 잘하셨어요 왜 그들이 내가 10년간 운전했던 내 차를 운전하나요 일부러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써보려고 제가 만든 거죠 시작 시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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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주먹. 권영원, 권우왕 목소리만 한번 해보세요. 한 분만 더 명확하게 시작. 워즈는 아닌 것 같죠. 위치 다음에 현재 완료가 아니죠. 10년간 운전했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10년간 운전했죠. 어때요? 제가 10년간 운전했죠. 여러분들이 심화방에서 이 문장 한 문장만 할 수 있어도 심화방 권진 겁니다. 해볼까요? 시작. 왜 저를 운전했죠? 왜 저를 운전했죠? 10년간 운전했죠. 10년간 운전했죠. 10년간 운전했죠. 또 읽어봅니다. 시작. 몇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읽어도 이제 마음속으로 와 닿아요. 그죠? 이런구나 하고. 교회가 아주 많은 그 도시를 너는 아니? 시작. 네. 이 아시아 커플라나에 도와 주는데 이 디테일은 학교 역사상 교회에 bigger 아이들의 활동은 화려하게 이 이것은 이브 많은 교초들이 많으셨죠? 맞으세요? 답이 나왔어요 Do you know the city which has many churches? 많은 교초들이 많으셨죠? Do you know the city which has many churches? Do you know the city which has many churches? 할아버지가 정치인인, 정치인인, 그 아이가 너를 때렸니? 때렸니? 그 아이의 할아버지니까 관계대명사가 뭐가 나와야 돼요?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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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Who? 노래 틀렸니니까 일반 동사 의조주동나로 어떻게 하면 돼요? Reading 그렇죠? Do you know the child? Do you know the child? Do you know the child?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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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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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dpa? Who's grandpa? 제가 해볼께요 제가 해볼께요 제가 해볼께요 자, 해봅니다 시작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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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Sm итоге Because Some 복습은 생략하고 아까우니까 시간 아까우니까 자 너를 좋아하는 금발머리 금발머리는 브론디 헤어져 브론디 헤어져 영국 어디에서 차려하니 할 수 있다 You stay in England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Where does the blond hair lady who likes you stay in England? Where does the blond lady who likes you stay in England? Where does the blond lady who likes you stay in England? 지금 절대 영어 문법을 가지면 틀리면 틀릴 수가 없어요. 정확해요. 어려운 게 없고. 해볼까요? 시작. Where does the blondie? Who likes you? Stay in England. Stay in England. 그렇죠? 다시 한 번 시작. Where does the blondie be, lady? Who likes you? Stay in England. 잘했어요. 만권. 만권이 얼마예요? 10,000. 만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당신 아버님은 지금 무슨 책을 읽나요? 해볼까요? 도전. 맞아요. 관계대명사를 뒤로 해볼까요? 관계대명사를 뒤로 해볼까요? ballaria 공 baptism요? 네, 제일 trabalh해요. What books? What books. What books. What books. What disciples. Whatぜ. What's your father, who has 10,000 books. What books. Who has 10 books. We each. We. Read 10,000. 7,000. What books. What books does your father. Who has 10,000 books는 뒤로 돌려도 되죠 그게 더 좋아요 What book does your father win? Who has 10,000 books? What books does your father? 확실하게 확인사설 시작 What books does your father have 10,000 books? Who can 2,000 read?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툴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 돼 생각하면서 급히 할 필요가 없어요 What does your father read? Who has 10,000 books? 미국 사람들은 다 들어줘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떠든 떠든 말을 들어주듯이 급할 게 없습니다 급할 게 실력도 없는데 빨리 해서 뭐해 그죠? 그래요 요리 경지인데요 cook contest라고 하고요 cook contest 입상은 prize win the prize 하면 되겠죠 win the cook contest 너희 어머니께서는 아까 무엇을 요리했나요? 자 해봅니다 what did your mother cook? what king what what did your mother cook? 하면 되겠죠 일단 what did your mother cook?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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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what did cook oh who win won won who won prize who contest who contest who contest who contest what did your mother that who won the prize at the core contest crew what who won 蜂 what what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고생하면서 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독해가 무진장에 지워져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자, 한 번 더. 도전. 네, 또 한 번 읽어보세요. 편안하게. 지금 읽는 게 처음 읽는 거하고 차원이 들리죠. 이제 어느 정도 와닿죠. 부산에서 서울로 방금 온 너희 사촌은 언제 당신을 만나야 합니까? 해보자고요. 우리말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언제 당신을 만나야 합니까? 누군가 부산에서 서울시로 방금 온 너희 사촌? Who came to Seoul from Busan? Meet you 하면 되겠죠 Meet you When must be your cousin? Who came to Seoul from Busan? Just ago, meet you When must be your cousin Who came to Seoul from Busan? Just ago, meet you When must be your cousin When must be your cousin Who came to Seoul from Busan? Meet you Just ago Just ago Just ago 다시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When must be your cousin Who came to Seoul from Busan? Who came to Seoul from Busan? Meet you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거는 띄어 읽기를 어거우에서 띄어서 자연스럽게 밑으로 넘어가야 돼 이걸 말처럼 한번 해볼까요? 말처럼 읽어볼까요? 시작 When must be your cousin Who came to Seoul from Busan? Who came to Seoul from Busan? Meet you 그렇죠, meet you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잘했어요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번 Make a big money Make a big money 그 외국인은 언제 한국을 떠날 건가요? When does when does when does come to Seoul live in Korea? The prison when you go when you'll go to Seoul Make some money in Korea. And who is in Korea? When will the Korean money? When in Korea? Live in Korea? When will the foreigner who made big money in Korea live in Korea? When will the foreigner who made big money in Korea live in Korea? When will the foreigner who made big money in Korea live in Korea? When will the foreigner who made big money in Korea live in Korea? When will the foreigner who made big money in Korea live in Korea? 여러분이 지금 이거 하는 게 영어문법의 최정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오가닉풋이죠. 유기농이 오가닉풋. 유기농 음식을 아주 좋아하는 그 여자는 오늘은 무엇을 주문했나요? 영장할 때는 시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성을 잘 맞춰요. 관계대명사 시간성. 관계대명사 안에 있는 시간성. 전체가 과거니까 그 안에도 과거가 돼야 되죠. 오가닉풋은 브라sweise 전국이 뭐지요? 보리맨, 매우 양파 주무짝 소품, 물 theme what the woman likes like they 전체가 과거인데 메인이 과건데 종이 과거 과거 아닐 수가 없죠. 시작 what is the woman like organic food very much order, order today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잘했어요. 두 개만 더 합시다. 잔혹한 장면이 아주 많은 크루얼 씬이죠. 잔혹한 장면 크루얼 씬. 아주 많은 이 영화는 언제 끝나나요. 잠을 틀렸다. 띠는 많은 사람들이 많으셨다. 참고로를 smooth했으면 좋았다. 잔혹한 장면이 첫 더 유명한 장면이 끝이 없더라. 잔혹한 장면은 흰물을 받으신다. 잔혹한 장면이 첫 더 유명한 장면이 첫 더 유명한 장면을 받는다. 잔혹한 장면이 첫 더 유명한 장면 무엇인지. . . . 시작 시작 When does this movie have many cool scenes finish? 잘했어요 한번 읽어보고 When does this movie have many cool scenes finish? She thinks like what is this movie? 마지막 부산을 가려던 그 남자는 왜 대전에서 멈추었나요? Why is the man to go to Busan? Why? 가려던은 비고잉트를 쓰면 되죠 비고잉트 Who is going to Busan? Who was going to Asia? Who was going to Busan? Stop Indeja Why is the man who was going to Busan? Indeja Why? Why did the man Why did the man who was going to Busan Stop Indeja Why did the man who was going to Busan Stop Indeja 수고하셨어요 제가 PPT 올려드렸는데 PPT 사용해보신 분 안잘 PPT를 사용하셔야 돼요 넣었다 뺐다 얼마나 좋아요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은 강의하기는 강의는 두 번째 치고 내가 공부하기가 아주 좋은 PPT 발령을 얼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고 참 되지도 않는 영어 하시느라고 야마를 셨습니다 One by one입니다 One by one 아주 훌륭하시죠 이광 들어오신 고향의 문 끝을 피안의 언덕까지 가야죠 그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극하게 진짜 이건 즐기십시오 재밌어요 빨리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권영원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요 네 네 아니 그 조금씩 조금씩 좀 빛이 보이는 것 같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CMS라고 했던 게 CSM CS CSC CSC CSC를 제가 이제 마음에 담고 제가 원래 마음이 약한데 칼리지가 50%라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도전을 자꾸 하자 그런 마음을 오늘도 그래서 마음이 약한 걸 없애려고 도전을 막 했어요 틀리더라도 너무 잘하셨어요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조금씩은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훨씬 자신감이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영어하는데 정말 아주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멘탈 프로그램 정신병자들이야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해 잘한 뒤에 말하려는 게 이게 얼마나 망상이에요 외국 나라 말인데 잘하는 게 어디서 그냥 되는 대로 자꾸 해보는 연습을 해야지 근데 심각해 우리 체면 문화 체면 문화 때문에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건 본인들이 극복을 해야 돼 내가 그쵸?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혜영 권사님 이제부터라도 시작 서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lways from today 입니다 from today 오늘부터 네 수고하세요 박금순 선교사님 선생님 박사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박사님은 200% 300%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맞습니다 저거 하는 거 반만 따라와도 돼요 저 지금도 영어공부 계속하고 이 chat GPT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바로 나하고 직접적인 대화가 돼요 chat GPT하고 내가 질문하면 영어로 대답해 내가 영어로 질문할 능력이 없으면 야 저기 뭐야 내가 우리말로 물어볼 테니까 넌 영어로 대답해 이래도 이렇게 대답해 주고요 야 내가 지금 우리말로 물어본 거 영어로 네가 다시 한번 해줘 다 돼요 다 기가 막혀요 야 내가 지금 우리말로 물어본 거 일본말로 대답해줘 일본말로 해주고 러시아 말로 대답해줘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문명에 이걸 내가 안 가져가면 그만큼 도태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사람 미국 사람 만날 필요가 없죠 책 GPT가 미국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please explain to me about history of America 미국 역사에 대해서 말해줄래요 10개 항목으로 쫙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그걸 리피트 다시 한번 해줘 그러면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얼마나 영어 공부하기 좋은데요 이런 이런 문명을 활용 안 하면 그만큼 뒤지는 거죠 왜 택시 타고 하면 되는데 마차 타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 강정혜 선생님 이형님 성교사님 이장희 성교사님 이장희 성교사님 이장희 성교사님 이장희 성교사님 오늘 오랜만에 같이 참석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같이 하게 되면서 한 번 더 자극이 되고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권하는 건 지금 제가 혜택을 드릴 때 인강을 가져가셔야 돼. 인강 안 가져가시면 나중에 엄청 후회가 돼. 지금 국가하고 딜하는데 전 세계 780만 이민자들한테 절대 영어가 이민자들이 영어 못 하거든요. 절대 영어가 국가가 국가의 돈으로 가려고 책정을 500만 원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연가를 30만 원 해드리니까 지금 계속 반복해야 돼. 저하고 딱 헤어지는 순간 어떻게 공부하실 거야. 인강 가지고 계속하면 거 안에 제가 있으니까 인강 꼭 가져가시고 성경 절대 영어 반에 꼭 합류하시고 왜냐하면 저하고 줄을 끊으면 엄마하고 애기가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생명 끊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제가 엄마잖아요. 낳잖아요. 절대 영어를. 식스피에르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저하고 손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 꼭 성경 절대 영어 반에 다들 참여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